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누비다육에 나와 있습니다 누비다육에 묵은둥이 아이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펄본베르크 금 아데나스 장미 월령 레몬너즈 금도 있구요 아주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답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고 또 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울금이 또 신입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나울금은 새로 온 아이구요 가격은 8,000원씩 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4도 이렇게 되어있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8,000원이구요 또 나울금 기존에 있던 아이구요 요아이는 만원 입니다 예 요아이도 사이즈 좋은데요 요아이도 수영도 멋있고 예 요렇게 있습니다 나울금 만원 8,000원 이렇습니다 네 새로 또 이런 아이들이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와 너무너무 멋있는 나즈베리 아이스가 또 신입으로 왔습니다 오 요아이는 기존에 있던 나즈베리구요 12,000원 입니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14cm 풀분에 들어있구요 요아이는 14cm 풀분 이구요 요아이는 라즈베리 요아이는 12cm 풀분 입니다 12cm 풀분 요아이는 좀 떼글떼글 무겁습니다 색깔도 이쁘게 올라오고 있고 요아이는 가격이 10,000원이고 10,000원이고 요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아이는 12,000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요아이도 10,000원 이쁘죠 라즈베리는 진짜 베리 아이들은 진짜 이쁩니다 사랑스럽고 예 입장 요제트가 아주 장미꽃잎처럼 장미꽃잎처럼 생긴 예 너무 멋있는 예 요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만원짜리가 있구요 또 이런 바이올렛 퀸 입니다 바이올렛 퀸 요런 또 머리가 사도 또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렇게 왔습니다 예 가격은 만원씩 입니다 바이올렛 퀸도 만원씩 입니다 네 장미꽃잎이 또 새로 왔습니다 장미꽃잎 로제트가 너무 멋있는 장미꽃잎입니다 예 이 장미꽃잎은 좋아하시는분들 진짜 좋아합니다 예 엄청 멋있게 생겼죠 이 로제트가 아주 멋있게 생긴 장미꽃잎 가격은 만원씩 이구요 이렇게 수량은 요렇게 4개 4개가 있습니다 4개 있고 또 요런 아이가 왔네요 로우금 입니다 로우금 로우금이 머릿수가 엄청 많은데요 2 4 5 6 7 8 1 10두 이상은 되는 로우금이 왔는데요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여기는 또 이런 야생 콜로라타가 백분보삯이 바르고 있는 야생 콜로라타가 들어왔습니다 이쁘죠 포트는 이런 핑크톤의 포트 5종 포트라고 하죠 이거 요런 데에 들어있구요 요아이 가격은 3,000원 이라고 합니다 와 가격 착하네요 야생 콜로라타 3,000원 입니다 백분원도 너무 너무 버사시 바르고 있는 예 너무 멋있는 야생 콜로라타 3,000원 이구요 캡틴 헤어라고 합니다 캡틴 헤어 약간은 갠바디스랑도 닮았고 자라고사랑도 닮았고 머리수가 엄청 많은 캡틴 헤어입니다 가격은 만원 입니다 캡틴 헤어는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검은 발톱 자라고사가 한개 있구요 8,000원 입니다 예 크라시언라이언 한개 있습니다 크라시언라이언 이렇게 생긴 크라시언라이언이 한개 있구요 9,000원 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니크샤나 입니다 니크샤나 니크샤나 니크샤나는 또 입장노제트가 참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죠 이렇게 생긴 니크샤나 군생이 자연인지는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자연인지 적심인지는 안보입니다 가격은 9,000원 입니다 여기는 또 매비나금이 신입으로 왔습니다 매비나금 얼굴 한두에 또 밑에 자구들을 이렇게 빙 둘러서 달고 있습니다 밑에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는 매비나금 이구요 이 아이들은 가격이 7,000원 입니다 여기는 레몬누즈 레몬누즈가 이렇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레몬누즈가 레몬누즈가 여기는 약간 또 분질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구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레몬누즈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사이즈 좋은 이렇게 멋있는 가격대비 이런 아이는 꼭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착한데다가 이쁘기까지 한 레몬누즈 입니다 상큼한 이 모습이 진짜 이쁘더라구요 저는 이런 맑은 형광빛이 도는 이런 아이들이 진짜 좋더라구요 쟤는 저도 하나 키우고는 있는데요 이 아이가 자꾸만 또 손을 작게 작게 만드네요 이런 아이가 진짜 좋아요 얼구수도 이렇게 많구요 와 너무 많죠 너무 멋있는 아이 밑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생긴 레몬누즈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얼구수가 이렇게 많은 이 아이는 무겁습니다 완전 놀랄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레몬누즈는 2,000원 입니다 지금 수량은 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6개 정도 있는 레몬누즈 2,000원 이구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또 요런 아이가 새로 왔습니다 요런 아이가 와 멋있는 와 너무 멋있는데요 이 아이 여기 에스메랄다 입니다 에스메랄다 완전 대품이구요 와 철화끼가 와 이렇게 얼굴이 다 철화가 철화로 엮이고 있는 모습이죠 철화로 다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요 부분은 완전 철화로 엮여 있구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에스메랄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목대는 이렇게 철화목대 입니다 철화목대 이렇게 생긴 엄청 어마어마 큰 사이즈가 엄청 좋은 에스메랄다구요 지금 조금 자리가 빚어봐 가지고 정확하게 보여드릴께요 정확하게 여기서 사이즈가 엄청 크죠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이고 완전 대품입니다 사이즈가 지금 여기서부터 30cm 가 여기서 끝나구요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한 40cm 전체적으로 40cm 나오구요 여기 여기서부터 쟤도 40cm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에스메랄다구요 이쪽 부분에는 생얼이었는데 생얼 부분도 이렇게 철화로 엮이고 있는 모습이구요 여기는 또 이렇게 생얼들이 약간 풀리고 있는 모습이죠 오 너무 멋있는데요 요아이 가격은 좀 쎕니다 몸값이 좀 쎕니다 18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 너무 멋있구요 비싼 비싼 몸값 할만합니다 너무 멋있구요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또 연봉 근생이 있구요 연봉 근생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땡글땡글 하고요 엄청 딱딱한 돌덩이처럼 아주 딱딱한 연봉이 들어와 있구요 만원입니다 여기도 파리고나 가 있는데요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파리고나 너무 멋있구요 목대는 이렇게 있구요 목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적심자리는 보입니다 적심자리는 이렇게 멋있는 파리고나 약간은 백군 뽀삭이 바르고 핑크톤으로 물들고 있구요 속에서 올라오는 녹빛이 엄청 매력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 파리고나 가격은 5만원 이구요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또 익스펙트리아 철화인데요 철화가 아주 떼글떼글 엄청 오래 묵었나 봅니다 묵은둥이 익스펙트리아 철화가 가격은 13,000원 이고 어마어마 큽니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네티지아 인데요 한개 있습니다 만 만원인가요 9,000원 이네요 9,000원 사이즈 좋은데 9,000원입니다 또 여기 신상이 들어왔는데요 어 뭐라고 써있네요 아람브라 라는 아이입니다 아람브라 예 엄청 이쁘죠 어 백구는 아주 퍼덕이 바른 상태로 입장요제트는 엄청 하늡지고 통통하고 이렇게 멋진 아이가 예 아람브라 라는 아이가 가격도 엄청 착하네요 8,000원입니다 우와 너무 괜찮은데요 네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한개 있습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는 지금 16,7cm 나옵니다 예 아람브라 8,000원 이구요 요런 아이가 또 왔습니다 요런 아이가 신상입니다 요아이는 펜타페이스 라는 아이입니다 펜타 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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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이렇게 생겼는데요 약간은 입장요제트가 참 얼굴이 이쁘게 생겼죠 요아이가 옛날에 얼굴 하나만도 몇만원씩 했다고 합니다 엄청 몸값이 엄청 많죠 얼굴 수는 요렇게 생긴 아이 3만원입니다 요런 또 사라히메가 예 얼굴이 사라히메가 얼굴 두조짜리 사라히메가 사라히메가 가격은 8,000원 이구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또 어 라우이 3두짜리입니다 라우이 3두 얼굴 3두짜리 100분 뽀삿이 바르고 있는 라우이 3두 2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이런 야생콜로라타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아이가 예 한 개 있습니다 야생콜로라타 얼굴 큰 얼굴 하나에 이렇게 큰 얼굴 하나에 100분 아주 엄청 뽀삿이 바르고 있는 이 손톱 보세요 와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야생콜로라타입니다 야생콜로라타 이렇게 얼굴은 엄청 큰 얼굴 하나에 자구를 둘 넷 일곱개 달고 있습니다 자구를 이렇게 자구를 삥 둘러서 자구를 일곱개나 달고 있구요 한 20cm가 네 모주얼굴 하나만도 23cm 나옵니다 23cm 나오는 엄청 큼직한 이렇게 생긴 야생콜로라타는 가격이 8만원입니다 8만원 멋지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펑킨이 하나 있는데요 펑킨 큼직한 펑킨은 15,000원입니다 예 약간은 색깔이 물이 덜 들었지만 예 놀롤하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5,000원짜리가 있구요 제스타 6,000원짜리입니다 제스타 예 제스타가 아주 빨갛게 물들고 있는 제스타가 6,000원이구요 양진이 지금 두개 남아있습니다 양진이 얼굴 수는 꽤 되는 양진이 이렇게 있구요 예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양진 두개 있고 만원입니다 로즈킨 금이 있구요 12,000원입니다 금이 들어간 아이들이 이렇게 떼글떼글합니다 돌덩이처럼 예 12,000원이구요 여기는 또 토멘토사가 또 신입으로 들어있습니다 토멘토사 예 토멘토사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오 얼굴이 엄청 많네요 얼굴 수가 예 토멘토사 가격은 9,000원입니다 요아이들은 요렇게 백분을 포사시 올리면서 백분이 아니라 솜털을 솜털이 보사시 올리면서 요아이들이 입장요제트가 싹 아무지면서 장미꽃처럼 이뻐지는 아이입니다 장미꽃송이처럼 되는 토멘토사 가격 9,000원 이구요 살구미임금이 두개 있습니다 군생이 군생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가격 만원 이구요 네 여기는 프릴입니다 프릴 라인 끝으로 프릴기가 너무 멋있죠 꼬불꼬불꼬불 레이스가 너무 멋있는 프릴이 이렇게 몇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돌기도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돌기가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 프릴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와 홍포도 홍포도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떼글떼글한 홍포도가 자구두 이 아이들은 엄청 다산의 여왕이여가지고요 밑에서 자구를 엄청 잘 다는 아이구요 이렇게 얼굴 두두짜리에서 밑에 자구들을 엄청 달고 있습니다 얼굴 두두인데 어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있습니다 다 얼굴은 밑에는 자구를 달고 있구요 자구 안단 아이도 보이네요 이 아이는 자구를 안달고 있는데 얼굴 수는 엄청 얼굴은 엄청 큽니다 큰 얼굴이 이 아이도 그렇구요 이 아이도 엄청 얼굴이 크죠 근데 자구는 없습니다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니까요 잘 달아주겠죠 5,000원입니다 너무 멋있는 또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 아이 너무 멋있는데요 레몬노즈 금입니다 레몬노즈 금 입장 로제트가 아주 금기가 너무 복륜으로 잘 들어가 있네요 예 밑에는 또 자구들을 이렇게 요 아이가 엄청 자구를 잘 달아주더라구요 예 보니까 엄청 금방 군생이 금방 되더라구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얼굴 한두인데도요 얼굴 밑에서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 금방 군생이 대풍 군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구를 여기 저기에서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예 레몬노즈 금이구요 요 금을 저도 하나 기르고 있는데도요 너무 이뻐서 요 아이가 하나 좀 품고 가려 예 12,000원 애들입니다 레몬노즈 금은 12,000원 이구요 와 요런 또 콩라니가 들어왔습니다 예 콩라니입니다 여기 콩라 콩라니 지금 꽃이 꽃대가 다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 있습니다 꽃향기가 좋다고 하는 아이죠 요아이 네 넉용 금이구요 넉용 금 금이 다 이렇게 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기가 새로 나오는 자구들은 다 이렇게 금기가 올라오고 있구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꽃대가 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꽃대가 올라와 있고 꽃이 피면 꽃향기가 엄청 진동할 것 같습니다 엄청 멋지죠 네 넉용 금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렇게 풍성한 아이가 6,000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요런 아이 한번 데려다 어 꽃향기 한번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6,000원이구요 또 요런 선세이션이 또 있구요 3두짜리입니다 6,000원이구요 얼굴 3두짜리 선세이션 6,000원이구요 또 요런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이렇게 군생로 된 요렇게 8cm 8cm 하분에 들어있는 요아이는 6,000원이구요 어 마커스 100금 요렇게 생긴 아이 어 4,000원입니다 네 살사베르데 가 있구요 살사베르데 입장노제트가 통통한 살사베르데 어 가격 6,000원입니다 마디바는 2만원이네요 요렇게 얼굴 2두짜리 마디바 요기는 세두짜리 요기는 9,000원이네요 요아이는 9,000원 얼굴 3두짜리들은 2만원입니다 요기는 또 네드벨벳 군생입니다 여기 저쪽에서 있었는데 또 여기에도 있네요 예 만원입니다 3두짜리 거의 3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2두고 하나가 2두짜리가 있고 가격은 다 10,000원씩입니다 네 꽃피는 꽃염자가 있구요 꽃염자도 입장노제트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게 예 너무 멋있죠 요아이가 지금 빨갛고 또 노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네 가격은 15,000원씩이구요 요아이는 또 무지개 덕양갈매기 같이 보이는데 여기 덕양갈매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덕양갈매기입니다 네 덕양갈매기도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렇게 밥이 좋구요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네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이쁘죠 네 사이즈도 좋고 요아이도 꽃이 피면 꽃피는 염자꽃하고 똑같은 그런 꽃이 핍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 15,000원씩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네 라밀라떼 가격은 13,000원이구요 얼굴 3두짜리입니다 엄청 매력있는 아이구요 네 이 충수도 아주 촘촘하고 네 얼굴 3두짜리 13,000원이구요 어 여기 마디바입니다 마디바가 지난번에 네 가격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30,000원이구요 얼굴이 이렇게 큰 얼굴 두개짜리 이런 아이들은 30,000원입니다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 두개짜리는 30,000원이구요 여기 있는 얼굴 한두짜리 여기 있는 아이들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 14cm 풀분이구요 네 지금 사이즈가 14cm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꽉 차있죠 14cm 풀분에 꽉 차있는 이런 아이들 25,000원입니다 여기는 마커스 군생이구요 마커스 군생이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너무 이쁘죠 놀랄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마커스 군생 가격은 9,000원입니다 다글다글 하구요 이 아이들은 마커스는 마크는 아닌데 마크지도 않았고 엄청 다글다글 잘 다져졌습니다 이렇게 돌덩이처럼 간단합니다 9,000원이구요 수빙이 있는데요 수빙이 있는데요 와인은 광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광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빙이구요 6,000원입니다 수빙 6,000원이구요 세대베리아가 있습니다 얼굴이 엄청 많죠 세대베리아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얼굴 수가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많은 세대베리아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세대베리아 이 아이도 12,000원이구요 여기 있는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여기도 10,000원 또 라우리 이렇게 멋있는 라우리 맑은톤의 라우리 또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쁘죠 아주 수영도 멋있구요 수영이 딱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뭐죠 빵 호빵 모양을 하고 있는 닭공기 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동그랗게 딱 이렇게 생긴 라우리 15,000원입니다 와 여기는 하이트팜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다글다글한 아이가 왔습니다 하이트팜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삼두 이렇게 삼두 이렇게 씩 되어있구요 와 다글다글합니다 하이트팜 사이즈는 한 17cm 나옵니다 17cm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얼굴 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오 이 아이는 얼굴이 엄청 많이 달려있죠 이렇게 있고 20,000원 이구요 와 이 아이에 아데나스 아데나스 아데나스가 여기에도 왔습니다 제가 아데나스를 이 아이는 미미 미미 옥상다육 미미 옥상다육 에서 많이 아데나스가 너무 탐나가지고요 이 아이를 엄청 사고싶어가지고 품고싶었던 아이가 왔습니다 아데나스 이 아이가 가격은 2만원 이구요 오 아데나스가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엄청 몸값이 좀 고하던데 오 가격도 착하게 나왔네요 2만원 입니다 와 이렇게 수영도 멋있고 머릿수도 많고 군생 대풍 군생인데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예 제가 하나 안 데려갈 수 없겠네요 예 예 제가 제일 안예쁜걸로 하나 데려가겠습니다 이쁜거 양보할게요 아데나스 2만원 입니다 예 여기는 레인보우 선셋입니다 레인보우 선셋 이렇게 25,000원이라고 되어있고 목대는 이렇게 좋습니다 레인보우 선셋 예 한개 있구요 25,000원 이구요 하 우와 좋아하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예 이런 아이가 왔습니다 펄본베르크 금입니다 펄본베르크 금 오 멋있죠 예 에이 이 아이는 진짜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나 예 얼굴 한두짜리가 새로 왔습니다 얼굴 한두짜리구요 펄본베르크 금 예 다육맘들의 다육맘들의 로망입니다 너무 좋아하시구요 사이즈는 한 14cm 14cm 정도 되는 펄본베르크 금 이 새로 왔는데 가격은 25,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쁘죠 음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너무 이쁜 아이가 새로 왔습니다 25,000원입니다 여기 문가드니스 만원짜리가 한개 있구요 문가드니스 만원짜리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한개 있습니다 얼굴 수가 꽤 되죠 예 이런 아이가 한개 있구요 만원이구요 고수티 군생입니다 밑에 자국 바글바글 너무 귀엽죠 밑에서 이렇게 자국들이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는 고수티 이 아이는 9,000원이구요 두개 있네요 두개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엄청 밑에서 자국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고수티 9,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이 완전 아 백봉교배종이죠 백봉교배종 백봉교배종 백봉교배종이 엄청 사이즈가 좋은 머리수도 엄청 많은 요런 아이가 두개 있습니다 네 엄청 어마어마하게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네 백봉교배종이구요 사이즈 한번 30cm 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남습니다 엄청 크죠 네 사이즈가 엄청 좋은 백봉교배종 6만원입니다 두개 있구요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6만원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